오늘은 천연왕생제 최고의 약재로 통하는 어성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성초는 고구마잎처럼 생겼고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실제 만지게 되면 독특한 비린향이 나면서 오랫동안 손에 남게 되어 이런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성분에는 인삼의 사포닌과 지암인 25배로 강정효과가 알려져 있어 정력강화 요리로 즐겨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12배로 높은 해동력이 있고 레몬의 10배이고 은행잎보다 3배정도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로 잘 알려진 설파민보다는 무려 4만 배의 높은 강도를 지니고 있어 어성초를 그야말로 천연항생제의 신급으로 군림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영양분과 놀라운 양리작용으로 다른 어떤 건강초보다 효능면에서 타의 주종을 불화하게 되며 참고로 설파미는 폐렴과 폐결액 골수염, 요로감염증 전립선염 치료에 쓰이는 약물입니다. 먼저 임상실험에서 어성초추출액으로 만성자궁경부염 환자 73명을 치료해서 완치가 22명, 편효가 12명, 유효가 22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효가 17차례로 총 유효율 76.6%의 높은 치료율을 보였으며 만성호흡기 질환에서는 52명 중 치유가 32명, 호전이 18명, 무효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만성기관지염과 호흡기 질환에는 어성초와 폐모 또는 쇠비름과 들깨박을 배합하면 높은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어성초추출물로 탕제와 근육주사를 나누어 폐렴 환자 28명에게 복용시켰을 경우에는 2명을 제외하고 26명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폐농량 16명 치료에서는 9명이 치유가 되었으며 7명은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백혈구는 평균 3일 만에 정상수치로 회복이 되었는데 담의 양이 뚜렷이 감소가 되면서 숨이 가쁜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폐렴과 폐농량에는 건조시킨 어성초와 산도라지 각 2대1 비율로 20g을 배합한 후 끓는 물에 진하게 달여 하루 3회씩 나누어 마시면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특허 논문 보고에는 한결같이 동식물의 독이나 중금속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살충제와 제초제의 농약 성분을 해독시키는 작용이 뛰어났고 중금속 오염에 만성이 되었을 경우에도 특효제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성초 잎을 채취하여 짧게 갈아 생즙으로 먹게 되면 별다른 휘유증이나 이상반응 없이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만약 그라목손을 복용하였을 경우에는 몇 시간 이내에 어성초 생즙을 갈아 마셔야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어성초 생즙을 내어 먹고 목숨을 살린 사례가 많아서 그야말로 어성초는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실험에서 어성초 추출물을 환자들에게 경구 투여하면 카드밈에 대한 독성 해독이 경감하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연구원에서도 납과 카드밈 니코친에 의한 세포독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간장 및 신장에서 카드밈에 대한 해독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경상대학교에서는 위암세포와 대장암세포의 차가버섯과 어성초 분말을 혼합하고 여기에 대두발회미생물원을 다시 배합시켜 30일 정도 발효시켜 먹었더니 각 76%와 78% 암세포가 억제되었습니다. 특히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세포독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아서 가장 바람직한 암 예방 및 항암식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항암치료에는 어성초 건초와 대추 및 감초를 넣고 하루 두세 잔씩 먹으면 효과를 내게 됩니다. 어성초는 과다 복용 시에 호흡곤란을 가져오기도 하니 꼭 적정량을 드셔야 하고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냉증이 있으신 분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서에는 장기 복용하면 몸이 쇄약해지고 양기에 손상을 주어 정수가 소실하게 된다고 하니 병증이 치유가 되면 복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